정식이가 나왔구나 잭스야 존툼 아니지 괴물찌 아니 카사딘한테 잭스가 왜 솔킬을 따이는 거야 하며 극대로 와 내가 선픽해야 돼? 말도 안 돼 제리를 잡을 수 있는 하자딘 할까요? 하자딘이 또 제리를 잘 잡아서 탑이 뭐 나올지 모르겠다 잭스네? 악션으로 버티는 것보다 이게 낫다 파이팅이요 와 점화점멸이야? 이거는 좀 무서운데 벌써? 점화점멸 덱질한다고? 어? 뭐야? 지금 봤네? 깜짝 놀랐잖아 가장 베스트는 이제 여기 걸치는 건데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난 첫 부시에 와드 쓰면서 시작해야겠다 미니언 어그로 한번 끌릴 수도 있으니까 틀렸어 이러면 당겨지거든요 찍어야겠다 어차피 당겨지는 라인이니까 와 이거 롱소드 2포션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? 카사딘을 이거 먹고 싶은데 그래도 좋죠 이런 거 우리야진 맙지다 상대가 점화고 악 아니 다 놓쳐버림 말도 안 돼 잭스는 집 간 것 같지? 어 다행이다 미안합니다 아 대포 놓은 건 좀 아깝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죠? 허허허허허 이건 좀 아니었던 거 같은데 바비 디에고 배제해요 그냥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자리 디에고 바텀이죠 다행히 이거 못 먹지 그러면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포기 못하거든 다행이다 아니 레벨업이 딱 되네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잡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많이 이득이죠 와 이거를 알고 있다고? 어떻게 알았지? 마드인가? 안되겠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애 덱스도 좀 답답하겠죠 이러면? 다행인이 워낙 안 좋아서 크리즈 한번 하자 정식이가 나왔구나 잭스야 그런툼 아니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래 철형 풀어 두어 디에고 여깄다 오 달다 괴물찌 아니 카사딘한테 잭스가 왜 솔킬을 따이는 거야 하며 극대로 네? 허허허 디에고 안 보여서 좀 사려야겠죠? 그랬네요 그래서 그냥 한타 하나 한번 갑시다 디에고랑 제리 비에고랑 제리 를 누려야 되네 노릴만한 게 R이 정도라 어 좋은데요 이거는 받아왔다 와우 4봉이요 X 맞죠? 2차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서 빠지면 가서 오 맛있다 얼씸을 그냥 갈까? 고민 되네 얼씸 그냥 가죠 이번판 내가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아서 스킬을 못 피할 것 같아 맞으면서 싸운다는 느낌으로 가자 나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? 이기암 맞죠? 과용 계획옷까지 과용 역먹고 바론까지 되려나? 일단 바텀 맞죠 텔프 있어서 너 공 없잖아 아리야 왜 왔어? 와 공 찼어 이 친구 갈게 그래 권하자 야 야 잭스도 좀 약하다 아니 좀 쎄 네 그런 건 없어요 페버 타줘야겠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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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쯔 가비 하지 말걸 죽없는 카사디냐 그 친구 어 스턴 들어가긴 했는데 어 안되나 까비 아 좀 아깝다 와 이거 대형사고다 엥 아니 자크가 안죽는데요 아 분명 대형사고 아니었나 아니 자크가 이거 사기채미네 엑스 텔퍼 없거든요 저 오늘 생일입니다 선생님 아 축하드립니다 와용 디에고 잡아 아비 자 집 좀 가자 자 집 좀 가자 나 좀 쎄 잭스야 아까 그 카사린이 아니에요 어 어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는 갈게요 셀프 셀프 하이 가버려 고마세요 코호 제즉 와 켈 선픽 너는 죽었다 액션으로 한번 혼 내겠습니다 이거는 너는 나한테 혼 좀 나자 켈 선픽한지 받아야지 다운패 빼고 재밌게 나왔겠다 상대도 큐네요 다빙 나쁘지 않다 할만하거든요 높이라서 이게 안돼 너무 아까운데 잡은거 맞죠 잡아줘 거기있어 100% 오잉 자 지옥 드가자 잡으려 어 맛있다 이거 어떻게 텔퍼 없는데 눈물 흘려야지 뭐 뭐야 안온다고 아리가 오나 와 육넵이 딱대 말도 안돼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 어우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뻔 대참사 날뻔했는데 오히려 좋죠 케일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아크탄이 은신에 있으면 로밍강번지 라인에 있는건지 몰라서 라인을 밀러 올 수 밖에 없다 자 그때 딜교환 한번 나무지게 해줍니다 진신해서 먹으려고 오면 볼텐데 자 가자 어떻게 살려고 맞아요 신기하네 어 아까비 아니 궁 다 쓰면 그때 노립시다 궁 이제 쓰겠죠 나는 우리나라 잔인 알암 회원을 한번 MAT 신기하는데 이지 자버려 아이고 포탈이 깨져버렸어 타비 안깨졌으면 잡는건데 이건 못참죠 참을걸 오 다행이다 매우기 미니어네 아악 와 나 라인전 이후에 아무것도 안하는거같은데 한개에 그냥 커밍밖에 없음 고마세요 자리같은거 놀러 봐야겠다 어 엇치 네 은심범위가 아니 감지 범위가 트위치가 더 좁은가보다 나는 안보이고 트위치만 보이네 아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